조인 조인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합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시킨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친다, 연결한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검색한다는 거죠. 조인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한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 다중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양쪽 테이블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다중 테이블을 이용한 커리,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커리에서 원하는 필드를 갖다가 추출해서 추가하는 기능 말씀드린 내용이고 기본적인 조인 형식은 조인된 테이블이나 커리에서 조인된 필드 값이 같은 레코드만 선택을 한다. 지금 조인의 첫 번째는 내부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내부 조인, 이 이너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를 갖다가 두 개를 합칠 건데 연결시킬 건데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면 원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원, 테이블 1의 필드, 테이블 1.필드하고 테이블 2의 어떤 의미의 필드하고 테이블 1.필드 이꼴 테이블 2.필드 결론적으로 테이블 1, 테이블 2, 필드가 같은 거 아까 같은 레코드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온 테이블명.필드 이꼴 테이블명.필드 각각의 테이블에서 같은 필드만 그런 뜻이에요. 온 그죠? 그런 애들을 뭘 하느냐?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서 같은 애들만 이너 조인 합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테이블명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너 조인을 물어보는 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때 어떤 연결? 각 테이블에서 필드가 같은 애들만 조인하고 싶을 때 바로 이너 조인 온 명령어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내부 조인이다 라는 거죠. i-n-n-e-r 그러면 내부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너 조인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외부 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는 이너, 안쪽, 내부, 이거는 아우터, 아웃그룸 바깥쪽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또 세 가지인데 외부,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그 다음에 풀 외부 조인인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외부 조인이 있고 오른쪽 외부 조인이 있어요.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너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에서 필드가 같은 애들만 조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모두 포함을 시켜라. 그쵸?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다 포함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해줘라. 그런 조인이에요. 왼쪽 외부 조인,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왼쪽 외부 조인은 왼쪽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는 다 포함시켜라. 하지만 오른쪽은 같은 것만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것만 나타내라. 그게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왼쪽 외부 조인. 명령어는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자, 이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1 여기가 테이블 1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게 명령어인데 O-U-T-E-R 아우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레프트 조인만 써도 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해도 돼요. 좌우 단간 이너 조인이 아니면 레프트 조인 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일단 그렇게 세 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우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 명령어 이너에서도 배웠지만 온이라는 거는 겹치는 애들 일치하는 애들을 갖다가 걸러내기 위한 거죠. 테이블 1.필드 같아요. 이 걸 테이블 2.필드 이너 조인하고 같은 애들만 그 대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니까 왼쪽에 있는 테이블 1은 다 포함시키는 거고 테이블 2는 같은 애들만 테이블 2하고 테이블 2하고 일치하는 애들만 조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모두 포함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게 바로 왼쪽 외부 조인이고 요번엔 이제 오른쪽 외부 조인은 왼쪽 외부 조인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오른쪽 외부 조인 얘는 오른쪽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는 다 포함시켜라 오른쪽 외부 조인은 오른쪽 테이블은 모두 포함 하지만 왼쪽 테이블은 오른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아까 왼쪽 외부 조인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테이블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조인만 써도 되고요. 아우터는 생략 가능하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 명령어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라이트니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2는 다 포함시키는 거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 1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2하고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시켜라 조인해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오른쪽 외부 조인이에요.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것만 이너 조인 그죠? I-N-N-E-R J-U-I-N 그 다음에 온 명령어 쓰는 거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다 포함시켜라 레프트 조인 U-T-E-R 생략 가능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다 포함시켜라 라이트 조인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카테이전 곱 또는 크로스 조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스 조인 또는 카테이전 곱인데 얘는 뭐냐면 조인된 두 테이블에서 모두 가능한 행들의 조합이 표시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건데 얘는 언제 발생을 하느냐 조인 조건을 생략한 경우라든가 조인 조건이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들이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과 합쳐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조인 조건을 생략한 경우라든가 또는 조인 조건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하는 조인이 바로 카테이전 곱 또는 크로스 조인이에요. 좌우단 간 두 테이블의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 두 테이블이 그냥 조인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바로 크로스 조인 카테이전 곱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조인 조건이 잘못된 경우에 조인 크로스 조인 또는 카테이전 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그 다음에 크로스 조인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멘